도타로 가는 이 방향 중에서 이쪽에 이제 바다가 보이는. 아, 딴 사이에 있어. 두 가세. 두 가세. 두 가세. 두 가세. 두 가세. 15살. 팡꺼군어 뷰. 팡꺼군어 뷰. 뷰, 뷰, 뷰. 해무십시오. 먹힌다. shave. 자이자이씨씩 한번 시켜봐. 자이자이씨씩 한번 시켜봐. 기대하고 있다. 왼쪽에 봐봐. 기대하고 있다 지금. 일본 여행하라. 와, 로 인마다니야. 이게 무슨. 뭐하라고? 하지잖아. 아, 참. 스미 마세. 스미 마세가 짜신데? 또 스미 마세. 딴 거 없어? 왜? 못 따. 야, 이제 돈 받아. 오벤지. 오까네. 너무 웃었잖아. 수많을 했잖아. 오까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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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브 일본으로 사야겠지. 뭐 타고 오이크? 나는데? 어시원 마츄리. 아, 마츄리? 아, 어시원 마츄리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. 브랜드 같은 거예요? 아, 너무 웃긴 것 같아요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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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크림이 초체가. 여기, 누님도 보기 하신 거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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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골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, 그러면? 여기 가야지. 내려야 돼요, 내려야 돼요. 지금, 지금? 지금 내려요? 바이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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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많네. 앉아서 앉으세요. 여기서 커피를 사서 커피 한 잔 마시고. 그리점에서? 네. 그래, 이거 괜찮네. 그래, 아이스커피 있잖아. 아이스커피 있네. 아이스커피 있네. 괜찮다. 괜찮다. 괜찮네, 나 아주. 천 원처럼. 180, 180. 됐어. 여기는 약간 섬인가요? 여기가 지금... 예쁜 섬이에요. 삿보루, 그러니까 호카이도 내에서 삿보루가 있고 오타루가 약간 바다 쪽에 있는. 그래서 이제 운하가 있는 쪽이죠. 여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관광으로 볼 수 있는. 지금 가는 곳이 오르골당이라고 정말 유명한 2000년도 조성범 뮤직비디오 가시나무에서 이형희 씨가 일했던 곳이 있어요. 거기가 역사적인 건물 16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. 거기가 역사적인 건물 16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